2분만에 끝났대. 사이즈, 사이즈? 너 뭐 못 했어, 올렸다는 건? 전 연인은 안 돼. 이번 주 주제는 비밀은 없다입니다. 나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어. 얘기해 줬으면 됐잖아. 안 물어보면 더 고통스럽긴 해요. 어떤 스타일의 여자를 만나는지도 궁금하고 왜 헤어졌는지도 궁금해. 하나 물어보면 두 개 물어보고 득이 되는 게 없어. 그런데 나도 못 참게고. 한지연! 배우 한지연 씨. 브라운 탑기. 홍석철. 안녕하세요. 오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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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빠. 오빠, 오빠 주세요. 연애를 더 못하는 것 같아요. 연애 프로그램 진짜 너무 많이 봐요. 연애 프로그램 진짜? 연애 프로그램. 연애 프로그램이 사실. 공통된 사람 찾은 것 같긴 해. 지금 오랜만에 찾아왔는데 하수들끼리 놀고 있다. 그게 아니라 아직 온석 같잖아. 빛나게 하는. 오빠, 오빠. 진짜 게스트 오늘 진짜 대박이야. 썸나비. 데리러 온다고 해서. 당연히. 내가 있는 전 클럽에서 만나던 남자였거든. 절대 얘기 안 하죠. 나 얘기해. 무조건 말한다. 말하면 안 된다. 언젠간 밝혀진다. 모르는 게 약을. 그래, 선생님. 그래, 선생님. 그래.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? 잘못됐어, 이거. 잘못됐어. 누가 만든 게 아니고. 아, 머리야. 아, 머리야. 아, 머리야. 뱅. 의 눈.